하루종일 책만 판다고 공부 잘 되는 거 아니다 몸을 써야 머리도 움직이지 짝피고 룰은 알지? 둘씩 짝지어서 봐 아 깜짝이야 놀라기는? 뭐 별로 놀란 거 아니거든 어? 야 너 뭘 그렇게 보냐? 선수 그만둔 거지 다리 못 쓰는 거 아니거든 당연하지 누가 뭐래냐?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 어? 야 다 모였다 어? 야 니가 앞에 서겠다고? 응 걱정마 내가 제대로 막아줄 테니까 헐 뭐야 왜 자꾸 웃는데 아니 야 앞에 공 읏 아이 너 으 으 разм 야 그 괜찮냐 으 으 으 으 이런 거 안 해줘도 괜찮은데 늦으면 흉진다 너무 늦은 것 같아 늦어도 괜찮아 그만큼 내 손이 더 단단해졌구나 생각하면 되지 또 이 김에 기묵을 내 셔틀로 부려먹는 거지 누간이 셔틀 해준대 기묵 아프잖아 짠! 구독 누르고 가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